회원수 7만 7777명을 돌파 축제 분위기가 된 한동훈의 네이팬카페 위드훈이. 위드훈이에는 다양한 지역과 세대 계층의 동료 시민들이 한동훈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한동훈 응원가가 늘어나고 있다. 5월 26일에는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한 어느 회원이 올린 글이 회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자신을 교수생활 32년 정년퇴직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자신이 왜 팬카페에 가입했는지 자신이 왜 한동훈을 응원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0년 넘게 교수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만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진심으로 국민들과 동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은 건국 이래 최초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한의원장님의 이런 자질과 능력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대통령 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합니다. 내 팬카페 위드분이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짧은 글 한 토막 32년 교수생활을 한 후 정년퇴직한 회원은 한동훈 위원장처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며 그 때문에 팬카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전직 교수의 한동훈 응원가를 본 회원들은 교수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한동훈을 응원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70평생 살면서 다양한 정치인들을 봐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정직하고 능력있고 깨끗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훈이님에 대한 팩트폭격 제대로 해주셨네요. 훈이님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유일한 대안입니다.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작은 힘을 보태려 합니다. 교수님의 짧은 글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유 정말 이렇게 귀한 교수님이 우리 카페에 오시다니요. 너무 반갑습니다.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처럼 전직 교수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 5월 중순 80을 앞둔 의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108일간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은 그에게서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는 그의 말처럼 그가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동료 시민들이 있기에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려면 당신이 당대표로 출마해 당선되셔야 합니다. 대표가 되시어 정치적 맷집도 키우시고 이슈 파이팅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단련된 정치인으로 거듭나셔서 대통령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비전을 더 열심히 제시하시고 정치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상처가 나실 수도 있지만 그 상처는 동료 시민들이 함께 있는 한 반드시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며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다.